주식대학 실전투자전략 교재 2월 8일부터 교보문고 예스24 등 전국 온라인에서 예약 구매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의 키워드 올해의 주식시장의 화두 바로 쇼티지라는 말씀을 제가 시작하면서 드렸죠. 그 쇼티지라는 말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 말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면 어쩌면 올해의 투자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올해의 투자 키워드 쇼티지 왜 쇼티지인가 어떤 종목의 쇼티지인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분은 저희 3프로TV에서 주린이 컨텐츠에도 한번 같이 해준 적이 있으신 분입니다. 르네상스 자산운용의 이건류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르네상스 한번 힘있게 부활한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저희가 이제 사모펀드 업계에 진입을 한 지가 지금 2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사모펀드 업계에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기 르네상스가 우리 교과서 예전에 배울 때 문예부흥 이렇게 아마 좀 배웠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투자의 부흥 르네상스 저희가 한번 얼마나 잘 또 해주실지 오늘 방송에 따라서 내용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과 함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시장 상황을 한번 살짝 좀 짚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죠.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고요. 또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감 등등 여러 가지 좀 짚어볼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좀 짧게 짚고 바로 우리 쇼티지 관련된 이야기 본격적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님이 보시는 현재 시장 상황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개별 기업 이슈로 사실 시장이 좀 움직였던 부분들이 있지만 이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맨 처음에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물가가 오르고 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라는 어떤 시장의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이 좀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둔화 추세에 있었고 그리고 인재 이하 좋아지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물가 상승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물가를 좀 대변할 수 있는 한 가지 지표를 얘기한다고 하면 사실 유가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가가 작년 3반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5불 20불까지 떨어졌었거든요. 네. 마이너스도 한 번 가지 않았습니까? 네. 마이너스는 근데 이제 선물 기준이고요. 선물 기준으로는 한 15불 정도까지 떨어졌다. 현물도 어쨌든 15불까지는 떨어졌었군요.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60불까지 올라오게 되면서 연중으로 계속 꾸준히 상승해서 연말까지 상승을 했고 이제 올해까지도 한 60불까지 계단식으로 계속 올랐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년 동기 대비로 했을 때는 이제 올해 상반기가 15불에서 60불까지 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퍼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중금리를 좀 자극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생겼다. 이제 시중금리가 이제 상승할 걸로 약간 거기에 대한 시장의 두려움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과거에 이제 시중금리가 오를 것 같으면 정부가 굉장히 간단한 정책을 폈습니다. 뭐냐면은 돈을 더 풀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금리가 이제 유동성으로 해서 이제 금리가 떨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 정책 효과가 약간은 좀 한계에 달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물가가 이제 낮았을 때는 돈을 풀어도 문제가 안 됐지만 여기서 돈을 더 풀어버리면은 이제 물가를 또 다시 자극하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자산가격이 많이 이제 상승한 상태에서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빈부격차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이제 과거와 같은 정책, 금리가 오르면 또 돈을 푼다. 이 부분이 과거만큼 이제 수월하지 않다. 거기에 대한 어떤 시장의 두려움이 좀 생겼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특징적인 부분이 올해 1월 달에 보시면은 지수가 이제 3,200에서 갑자기 이제 2,900대로 이제 10% 정도 이제 극격하게 하락했던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한국 시장이요? 네. 한국 시장이. 그래서 그때 이슈가 뭐였냐면은 미국에서 FOMC에서 처음으로 우사록에 이제 테이퍼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를 약간 좀 둔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돈 푸는 걸 살짝 줄이는 거. 네. 좀 줄이겠다. 이 이야기가 처음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 단어 하나로 이제 시장이 10%가 빠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바로 나왔던 정책이 뭐였냐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경기부행책을 펴겠다라고 하면서 시장이 다시 3,200으로 복귀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정부는 이제 돈을 풀기는 하겠지만 사실 한편으로는 이제 돈을 풀기에는 약간 한계를 좀 느끼고 있다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는 이제 두 가지를 병행을 할 것 같아요. 뭐냐면은 주식시장이 좀 과열되거나 부동산 과열 이런 기미가 보인다라고 하면은 다시 약간 조심스럽게 테이퍼링을 좀 언급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 시장을 완전히 죽이려고 할 생각은 정부도 없기 때문에 다시 시장이 죽는다고 하면은 또 다른 제스처 그러니까 긍정적인 제스처 해가지고 이제는 정부가 이제 한쪽 방향 과거 같은 경우에는 돈을 무조건 푸는 방향이었다고 하면은 현재 이제는 올해 상반기만 봤을 때는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서 정부가 약간은 시장하고 좀 밀당할 가능성이 높다. 시장이 과열됐다 하면은 좀 돈을 줄일 것 같은 액션을 취하고 또 이제 떨어질 것 같으면은 또 돈을 푸는 액션을 취하고 이런 것들이 좀 반복되면서 어떤 시장의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올해 남은 한 10여 개월 정도도 역시 변동성은 꽤 클 걸로 예측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물가 상승 압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시장의 대응이 약간은 좀 변동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하반기로 가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중 계속해서 물가가 계속 원자재 가격이 올랐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올해 하반기가 되면은 이제 YY 기준으로 봤을 때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상당히 적어질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반기까지는 계속해서 약간 반복적으로 좀 풀었다 조였다 풀었다 조였다를 반복한다라고 하면은 하반기에는 이제 물가 인상 압박에 대한 어떤 우려가 좀 줄어들면서 다시 이제 골디락스라고 하죠. 뭐 금리도 낮고 물가도 낮은데 경기는 회복되는 저는 이제 하반기에는 오히려 좀 더 이제 골디락스 장사가 오면서 좀 반등을 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를 더 좋게 또 보시는군요. 네. 일단 뭐 우리 자산운용사를 맡고 계신 이건규 대표께서는 이제 올 시장 주식시장을 큰 그림에 보자면 상반기는 조금 더 변동성 그리고 하반기는 조금 더 괜찮은 시장. 개선.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계신다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지금 말씀 주실 내용들이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긴 한데 많은 분들이 그 쇼티지 도시에 무슨 의미로 말씀하신 건지를 굉장히 궁금해하십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정리를 그러면 조금 뒤로 미루고 쇼티지 얘기를 한번 좀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일단 쇼티지 뭐에 대한 쇼티지라는 겁니까? 일단은 작년 이제 코로나가 터졌을 때 가장 손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마스크였습니다. 마스크? 제가 봤을 때는 마스크뿐만 아니라 진단키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CJM 같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연간 한 100억에서 200억 정도 영업이익을 내던 회사가 작년 연간으로 이제 증권사 컨센서스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7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날 걸로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끝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새로운 쇼티지를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쇼티지를.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키워드가 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마스크, 진단키트, 그리고 뭐 건강보조식품, 컴퓨터, 그리고 뭐 가전, 그리고 뭐 가구, 뭐 이런 것들이 HMR 같은 거, 간편조리식품.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쇼티지가 나면서 이제 실적도 좋았고 이제 주가도 좋았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작년 한 중반 뭐 이쯤인 거죠, 이때가? 네, 작년 중반 정도까지가 굉장히 좀 이런 쇼티지가 시장을 좀 지배하고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 하반기,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이제 새롭게 시장을 지배했던 이슈는 그러니까 자동차, 그러니까 정기자동차로 인한 어떤 배터리라든지 관련 부품들의 쇼티지가 이슈가 크게 됐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주가도 굉장히 좀 많이 올랐는데요. 제가 이제 차트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차트죠? 네. 사실상 글씨가 잘 보이지는 않는 차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글씨가 이제 작기 때문에 말로 아마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2020년도에 유럽에서 전기차가 엄청나게 많이 팔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컸다라고 생각하는데요. 한 가지 부분은 이제 경쟁력 있는 차종이 나온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이 보조금이라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크게 작용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에 이제 보조금을 풀게 되는 나라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데요. 뭐 유럽 28개국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20개국, 8개국을 제외한 20개국이 이제 보조금을 엄청나게 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위에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2019년도에 많이 돈을 풀었던 국가하고 2020년도하고 약간 달라집니다. 돈을 많이 푼 순서예요? 네. 돈을 많이 푼 순서인데요. 2019년에는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 순이었고 2020년에는 새롭게 이제 올라선 게 크루아티아, 독일, 폴란드, 솔로바키아 이런 국가들이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굉장히 좀 미온적이었지만 2020년도에 엄청나게 돈을 풀기 시작을 했거든요. 보조금으로? 네. 보조금을 엄청나게 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하게 봤을 때 사실 전기차를 리딩하는 국가는 중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판매량의 50%를 넘게 중국이 소비를 하고 있었는데 유럽이 차지한 비중은 24%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2020년도에 차지한 비중이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의 43%를 차지하게 돼서 글로벌 넘버원 소비 국가가 됩니다. 유럽 국가들이. 유럽 이유를 하나로 봤을 때? 네. 그리고 이제 중국이 한 42% 정도 차지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판매량보다 전기차가 엄청나게 팔리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가 굉장히 쇼티지에 들어가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제조회사뿐만 아니라 청가제라든지 동박회사라든지 거기에 넘어서서 반도체에 관련된 것들, 특히나 차량용 반도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쇼티지에 시달리게 됩니다. 전기차는 차량용 반도체도 훨씬 더 많이 쓸 테니까. 네. 그러니까 전기차에 들어가는 대수 자체가, 숫자 자체가 엄청나게 증가를 하게 된 거죠. 그렇겠죠. 네.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DBI텍이라든지 SKC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2배 이상, 최소한 2배 이상 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네. 작년 4분기부터 올해 초까지 해서 거의 웬만한 기업들은 다 2배 이상 올랐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관련된 생산 주입들 같은 경우에는. 네. 관련된 주입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있었던 부분이 화웨이가 미국의 제재를 받으면서 휴대폰 판매량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화웨이가 연간으로 2.5억 대 정도 팔렸었는데 1억 대 미만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중국 기업들, 그래서 이제 화웨이 제재로 인해서 샤오미라든지 오포비보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샤오미가 뺏긴 마켓셔를 차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화웨이가 뺏긴? 네. 화웨이가 2.5억 대 팔다가 1억 대만 팔다 보니까 그 날아간 1.5억 대를 팔기 위해서. 쓰리 회사들이 있어요. 네. 중국에. 네. 그러다 보니까 모바일용 DLM이라든지 아니면 MLCC라든지 이런 부품들을 굉장히 좀 빨아들이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MLCC 같은 경우에도 쇼티지가 나면서 가격 상승을 했었고 삼성전자 주가도 이제 삼성전기 주가도 급등을 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20년을 어떤 지배하는 제가 봤던 키워드는 쇼티지였다. 쇼티지가 난 기업들은 이제 이익도 이제 급증을 했고 그리고 주가도 2배 이상.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드리면은 이제 컨테이너 운유지수가 10년 내 최고치를 찍었거든요. 작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HMM. 네. 그래서 HMM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엄청 올랐죠. 5배 올랐거든요. 5배 올랐어요? 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10년 동안 적자였습니다. 10년? 네. 그런데 이게 사업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10년 동안 적자를 보면서 우리나라도 기억해보시면 뭐 한진해운이라든지 다 굉장히 구조조정이 굉장히 좀 많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사가 남아있는 선사가 몇 개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경기가 조금 좋아지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실적이 급증하기 시작을 했고 HMM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영업이익이 한 9,800억 정도 1조 원 정도 영업이익이 갑자기 나왔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조가 넘게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 주가도 움직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러면 올해 쇼티지 뭐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최근에 어떤 4분기 실적들이 이제 간간히 나오는 것들을 살펴보면은 생각보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이 상당히 괜찮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쇼티지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수급이 굉장히 타이트하다. 수요가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들이 몇 가지 섹터에서 좀 많이 좀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재부터가 이제 중요한 얘기네요. 그렇죠? 2021년 올해의 쇼티지 날 업종들.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쇼티지라고 표현은 하지만 어찌됐든 이제 HMM하고 비슷한 케이스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제 전기자동차의 쇼티지 같은 경우는 새로운 산업이 이제 좋아졌던 거였고 HMM이 좋아졌던 거는 사실 이제 구조조정을 하는 가운데 업판 개선으로 인해서 쇼티지가 발생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저는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제 건설 관련된 업종들. 건설이요? 네.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나라 말씀이신 거죠? 네. 지난 2015년 이후로 2019년도까지 주택 분양은 계속해서 줄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SOC 예산도 계속해서 줄어드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0년부터 이제 그 변화가 이제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제 주택 수주 이제 물량도 증가하기 시작을 했고 SOC 예산도 이제 증가를 5년 만에 이제 턴어라운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재미있는 거는 이제 아파트를 지을 때 가장 맨 처음에 들어가는 게 콘크리트 파일이라는 제품이 있거든요. 콘크리트 파일? 네. 그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땅을 깊이 판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시멘트로 가득 채우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그 땅이 집안이 탄탄해야만이 높은 건물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시멘트를 붓기 전에 거기에다가 이제 막대기 같은 걸 꽂습니다. 땅에. 그게 이제 콘크리트로 된 이제 파일이라고 하거든요. 콘크리트 파일인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아파트가 많이 지어진다고 했을 때는 맨 처음에 들어가는 게 콘크리트 파일입니다. 땅을 파고 콘크리트 파일부터 붓고 그다음에 시멘트를 붓고 그다음에 거푸집을 해서 이제 시멘트를 부어서 이제 차근차근 올리는 이제 구조가 되는데요. 지금 이제 콘크리트 파일이 지금 대란이라고 합니다. 쇼티지가 나가지고. 이거는 뭐 그냥 저 콘크리트를 부어서 이렇게 막 만드는 게 아니고 어디 생산한 회사도 있는 모양이군요. 네. 파일 회사들이. 상장된 회사도 한 세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걸 전문적으로 만드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재미있는 게 엄청 대단한 기술이나 엄청 대단한 제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딱 하나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안 좋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구조정을 조정을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이제 쇼티지에 들어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최근에 이제 철근도 이제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철근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철근이 사실 처각 제품 중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조금 로우 퀄러티의 제품이거든요. 철근이? 네. 그럼 뭐 대충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산도 많이 수입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소비량이 한 20% 정도를 중국산이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거는 중국하고 지금 호주하고 관계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중국 호주고? 네. 굉장히 감정적으로 나오고. 중국가 이제 중국이 이제 코로나 백신이 바이러스가 중국으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중국 정부하고 호주 정부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 상황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정부가 택한 선택이 뭐였냐면은 호주산 석탄을 수입하지 말아라였습니다. 그런데 석탄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철강을 만들 때 가장 많이 들어간 원재료가. 코크스 아닙니까? 코크스? 네. 그게 이제 석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철강 석하고 이제 석탄이 가장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호주산 석탄이 가장 가성비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은 이제 중국산보다 예를 들어서 한 1.5배 비싸지만 그 열을 내는 화력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한 두세 배 정도 된다고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질이 좋은 모양이군요. 네. 굉장히 질이 좋은 석탄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이제 호주산 석탄을 들어오지 못하다 보니까 중국 철강의 제조 원가가 급격하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국산 석탄을 쓸 수밖에 없게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게 됐고 이건 사실 철근뿐만 아니라 이제 철강에도 이제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철근 가격이 그러니까 중국산 철근 가격이 국내산 철근 가격하고 거의 붙어버린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중국산을 수입해야 될 이유가 없어졌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대 정도 차지했던 어떤 중국산이 없어지면서 철근도 굉장히 좀 타이트한 수급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제 구조조정으로 해서 뭐 구조는 줄여놨는데 전반적으로 수요가 늘다 보니까 시멘트 같은 경우에도 뭐 최근 4년 동안 계속 안 좋다가 이제 가격 인상 이야기가 슬슬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뭐 최근에는 이제 자산신탁, 부동산신탁 이런 회사들까지 실적이 좋아지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부동산 관련 밸류체인들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좀 다채롭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건설업황이 좀 개선이 되면서 예를 들면 콘크리트 파일이라든지 철근이라든지 시멘트, 건설 관련 부동산 신탁까지도 전반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을 높게 보고 계시고 순서로 따지자면 콘크리트 파일 이쪽이 제일 먼저 있습니까? 네. 맨 처음에 들어가는 게 콘크리트 파일인데 파일과 철근이 정도 저는 이제 뒤에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쇼티지의 기간을 봐야 된다라는 부분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가장 쇼티지는 콘크리트 파일이 맞고요. 다만 이제 콘크리트 파일의 어떤 쇼티지 기간이 과연 3개월에 끝날 거냐, 6개월에 끝날 거냐, 1년을 지속될 거냐. 이 부분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건 또 정부의 정책도 잘 좀 봐야 되겠네요. 부동산 정책이 지금 공급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걸로 되어 있긴 한데 거기 이제 그대로 또 진행이 될지 아니면 차질을 많이 빚을지에 따라서도 약간 이거는 좀... 뭐 그런 변수도 이제 분명히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민간 분양 어떤 주택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은 그냥 대세적인 측면에서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설업항 관련된 쇼티지 테마를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있습니까? 그리고 저는 최근에 상당히 재밌게 봤던 부분이 이제 드라마 제작사들을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드라마 제작사? 네. 그래서 이제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이제 승리호라고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이제 스위트홈이라는 드라마... 스위트홈은 1편보다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스위트홈이라는 드라마가 되게 의미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서 드라마 순위에 이제 넷플릭스 순위에 이제 3위까지 오르게 됩니다. 우리나라 드라마가.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경이로운 어떤 수치를 기록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승리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하게 봤을 때 17, 18개국의 이제 영화 순위 1위에 오르게 됩니다. 아, 승리호. 네. 이제 우리나라 컨텐츠가 이제 해외에서 정말 좀 먹히는 쪽으로 가고 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를 봤을 때는 이제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좀 뻔한 시나리오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제 소재도 참신하고 스토리도 참신한데 그 기반이 뭐냐고 봤을 때는 다 웹툰에서 기반이 된 것들입니다. 네. 네. 그래서 어떤 이런 새로운 세계관이라든지 어떤 새로운 스토리 이런 것들이 웹툰을 통해서 새롭게 공급되고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좀 재미있는 것 같고요. 네. 상상력의 보고죠. 이 웹툰이. 네. 맞습니다. 만화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 부분은 이 승리호의 제작 비용이 240억이었고요. 그리고 스위트홈의 제작비가 300억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의 드라마나 영화가 대작이라고 했을 때는 보통은 한 100억에서 200억 정도 들어가면 대작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300억을 들여서 이제 영화를 만들다 보니까 그러니까 웹툰을 구현할 수가 없었던 예산에서 웹툰을 실제 실사화할 수 있는 예산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앞으로는 이제 만약에 제작비가 300억이 아니라 400억, 500억 되면은 더 약간은 예전에는 구현할 수 없었던 것들을 이제 구현할 수 있는 시기로 바뀌게 됐다라는 부분이 의미가 있는데 이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여태까지는 사실 넷플릭스에서만 돈을 많이 썼었거든요. 글로벌하게 봤을 때는. 그렇죠. 넷플릭스랑 손을 잡냐 마냐에 따라서 콘텐츠 제공업체가 사냐 마냐 이런 게 이제 결정이 됐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이제 현재는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이제 OTT 업체라고 하는데요. 인터넷 기반으로 해서 이제 방송을 하는 회사들인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애플 TV라든지 아니면은 뭐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 이제 국내 진출을 좀 모색을 하고 있으면서 국내 제작사들한테 많이 컨택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수요가 어쨌든 뭐 애플 TV가 됐든 뭐 IC가 됐든 이런 OTT 회사들이 많아지니까 수요가 많아지니까 공급을 하게 되는 드라마 제작사라든지 뭐 영화 제작사 이런 컨텐츠 공급 업체들이 이제 이른바 비유하자면 쇼티지가 나는 것과 비슷하다는 거군요.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거는 미국 사람들이 이제 그 스위트홈을 봤을 때는 되게 좀 어이가 없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300억의 제작비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 봤을 때는 이 돈으로 이걸 만들어? 아니 이 돈을 이런 퀄러티를 만들 수 있단 말이야. 우리나라에서 찍으면은 최소한 천억 이상은 들 텐데 얘는 300억을 이런 퀄러티를 낸다고? 약간 이게 놀라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제작사들이 이제 예전에는 200억을 들고 왔다고 하면은 이제는 기본 500억을 들고 오는 시대로 바뀐 것 같습니다. 네. 이 돈이면 뭐 미국에서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퀄리티로 네. 훨씬 싸게 그들 입장에서는 훨씬 싸게 만드는 입장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K, 팝 뭐 이런 것들을 넘어서 정말 이제 드라마가 뭐 특정 아시아권역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하게 이제 드라마뿐만 아니라 영화 영역까지도 좀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생기고 있다. 엄청나게 이제 글로벌 자금들이 몰려들고 있다. 이런 부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컨텐츠 여기까지 저희가 좀 드렸는데 지금 앞으로도 남은 쇼티지 키워드의 종목들 업종들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잠시 여기서 숨 좀 고르고 여러분도 좀 숨가쁘게 오셨으니까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나머지 업종들 한번 쭉 디벼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옵니다. 주식하려니 보고 들을 것이 참 많고 바쁘시죠? 그래도 식사는 하세요. 두뇌도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건강하게 당일 갓 만든 백년화편 밥알 찹쌀떡 챙기세요. 특허 제조법으로 쫄깃쫄깃 기막히게 맛있네요. 국내산 파트로 은은하게 당 충전되고 생호두로 고소함까지. 떡상하는 그날까지 백년화편 밥알 찹쌀떡. 지금 백년화편에서 즉시 사용 가능한 할인쿠폰이 제공됩니다. 피로가 한 방에 사라지네. 체코 맥주잖아. 한 잔 했어? 아니, 시원하게 샴푸했지. 이제 맥주 샴푸로 모발의 피로와 손상을 말끔히 회복해보세요. 마뉴팍투라 맥주 샴푸. 체코 여행 가면 꼭 산다는 마뉴팍투라? 맥주. 이제 머리로 느껴보세요. 마뉴팍투라 맥주 샴푸. 마뉴팍투라 코리아를 검색하세요. 저희가 오늘 2021년 투자 키워드 쇼티지라는 키워드로 살펴보고 있는데 좀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쇼티지가 뭐냐 이렇게 좀 여쭤보는 분들이 계셔서 그냥 쉽게 생각하면 공급 부족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투자에 있어서는 적어도 큰 틀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에 있을 공급 부족. 그 공급 부족이 결국은 물건 가격의 상승을 일으키게 되는 것일 거고 수익의 향상, 수익의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쇼티지를 잘 보면 그 회사의 주가 같은 것도 우리가 조금 더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취지로 저희가 각 산업별로 지금 어떤 쇼티지가 어떤 논리 회로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을지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올해 쇼티지가 날 만한 그런 업종들 또 산업들 한번 살펴보고 있고요. 먼저 저희가 건설과 드라마 콘텐츠 제작 이렇게 하는 데를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우리 이건우교 대표님과 함께 다음 또 산업군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리고 제가 최근에 굉장히 재미있게 보고 있는 부분이 박스 대란이라는 부분입니다. 박스 대란? 요즘 택배 워낙 많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국내 원지 생산 업체들과 박스의 원지를 생산 업체들이 한 5군데 정도가 되는데요. 메이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메이저 업체 중에 하나인 대양제지라는 회사가 작년 10월에 화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양제지가 전체 우리나라 박스 원지에서 생산하는 점유율이 한 7.5%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7.5%가 단순간에 그냥 한순간에 없어져 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사실 이제 필수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1, 2%만 어떤 쇼티지가 나거나 수급이 이제 좀 꼬인다고 하더라도 이제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박스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인터넷 쇼핑은 계속 늘어나고 있었고 그런데 수요가 증가했는데 공급은 갑작스럽게 쇼크가 발생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스 대란이 발생을 했고 이제 원지 가격도 지금 20% 오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쇼티지에 좀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박스 이거는 이미 다 주가에 반영된 건 아닙니까 혹시? 주가에 이제 일정 부분 반영이 됐고요. 그런데 이제 작년 10월 달에 이제 화재가 발생을 했고 10월 달부터 이제 차질이 발생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작년 4분기에는 실적이 사실 이제 1부만 반영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가격 인상, 가격 상승 부분은 이제 올해 1분기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풀이 반영되고 그리고 가격 인상이 반영된 시기는 1분기가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 이건 잘 모르는 분야라. 혹시 그 박스, 종이박스잖아요. 이거는 뭐 아주 만들기 어려운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 뭐 어디 뭐 동남아라든지 이런 데서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그 부피가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가가 그러니까 가격이 싸고 부피가 큰 거는 수입이 안 됩니다. 아 이송하는데 오히려 그 비용이 더 비싸니까. 네. 그래서 이제 박스 같은 경우는 내수업종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 그렇겠군요. 그리고 이제 그 박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지난 4년 동안 사실 그 수요는 계속해서 이제 택배가 증가하면서 증가했지만 늘어났겠죠. 사실 이제 수익이 엄청나게 좋아지진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공급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좀 보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화재가 특징적인 부분은 과거의 화재 같은 경우에는 1개월 3개월 만에 복구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단기간에 끝난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이번 대양제지 같은 경우에는 한 1년 정도는 지속이 될 걸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강도나 어떤 길이가 과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하고 그게 반영된 시기가 올해 이제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을 할 거다라는 부분이 주가가 오르긴 했지만 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기대에만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저는 이제 올해 이제 백신에 대한 OEM 생산도 굉장히 좀 이슈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단키트가 이슈화됐다고 하면은 올해는 이제 백신 생산이 좀 이슈화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글로벌하게 봤을 때 이제 그 백신에 대한 소유회량이 굉장히 좀 많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여러 백신 회사들이 그러니까 현재도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백신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생산 시설은 계속 필요한 상황이고요. 우리나라가 그런 OEM 백신 생산을 잘 하죠? 아 근데 이제 글로벌하게 봤을 때는 자국에서 생산 시설 그러니까 의학 생산 시설이 없는 국가들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아 아예 없는 나라가?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생산 시설이 충분히 있고 거기에 대한 기술력도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유럽에서 이제 영국에서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남아공에 대한 변이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뭐 일부 백신 같은 경우에는 남아공 백신을 좀 무력화시키는 무력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새로운 백신이 또 남아공 백신까지 이제 바이러스까지 막을 수 있는 백신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백신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생산 시설은 계속해서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쇼티지가 올해 하반기에는 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쨌든 뭐 백신은 수십억 명이 일단 맞긴 맞으셔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백신 OEM 백신 생산 관련된 쇼티지도 설명을 해주셨고요. 또 있습니까? 뭐 그 밖에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산업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올해는 이제 그 DRAM이 뭐 DDR4에서 DDR5로 되면서 관련된 이제 패키징 기판 관련된 것들이 좀 부족 현상이 좀 발생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랜드가 굉장히 좀 고단화가 되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관련된 SIC 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쇼티지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또 한 가지는 이제 콜트체인 관련된 것들이 좀 단기적으로는 좀 쇼티지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산업에서 쇼티지가 발생할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그 의류랑 온라인 교육 그리고 임플란트가 괜찮습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올해 가장 큰 뭐 테마로 보고 있는 거는 이제 쇼티지이고요. 거기에 미치진 못하지만 이제 턴어라운드라는 부분도 굉장히 좀 강하게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별로 안 좋다가 이제 좋아지는.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의류 OEM을 말씀드리면은 의류 소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내수 소비가 나쁘진 않았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가구라든지 가전이라든지 전반적인 소비가 나쁘진 않았거든요. 근데 눈에 띄게 안 좋았던 카테고리가 의류였습니다. 왜냐하면 외부 외출도 못하고 사람도 못 만나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의류 소비가 굉장히 좀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거는 이제 글로벌하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그러니까 어찌됐든 무조건 작년보다는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에 아예 옷을 안 샀었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뭐 나들이를 하든 안 하든 이제 옷을 사야 되는 그런 사이클로 들어간다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미국이나 뭐 이런 백신이 이제 이제 보급화된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신규 환자 수 자체가 굉장히 감염자 수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해외 여행은 못 간다고 하더라도 사람을 만난다든지 아니면은 내국 여행은 굉장히 좀 빠르게 증가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의류 소비가 좀 빠르게 증가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거기에 대한 어떤 어떤 근거라고 할까요? 뭐 그런 걸 좀 찾자고 하면은 최근에 이제 화학회사들의 이제 화섬체인들 예를 들어서 뭐 이지라든지 아니면 뭐 PTA 뭐 이런 화섬체인의 어떤 원재료 화학 제품들이 화학섬유? 화섬유의 이제 원재료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선행지표가 이미 좀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하게 봤을 때 의류 재고가 굉장히 좀 많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류 재고를 이제 확보할 수밖에 없고 그런 움직임들이 올해 1월 들어서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류 OEM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브랜드가 어떤 게 좋아지냐 이걸 그냥 다 떠나서 그냥 전반적인 의류가 좋아지면은 이제 좀 좋아질 수 있는 업황을 보일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주 뭐 큰 기대를 갖는 건 아니신 것 같네요. 아니요. 아닙니까? 소소하지만 되게 재미있을 수 있는 게 사실 저는 턴어라운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의류 OEM뿐만 아니라 뭐 핸드백 맞는 회사라든지 아니면 뭐 신발 맞는 회사 이런 회사들까지도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경기 회복의 기대감으로 주가는 좀 반응할 수 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주가는 아직 좀 낮은 수준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임플란트는 뭐예요? 임플란트.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에 많이 걸리다 보니까 치과를 안 갔어요. 안 가고 참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4분기 때 임플란트 업체들이 그러니까 실적이 폭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뤄왔던 치과 진료를 좀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부분은 사실 이제 중국에서 국내 수요보다는 중국 수요가 좀 폭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안 그래도 계속해서 이제 성장하고 있던 카테고리였는데 뭐 이제 코로나로 인해 계속해서 이제 두날을 보이다가 갑자기 이제 수요가 회복되기 시작을 했고요. 뭐 이런 추세는 올해 내내 이제 계속 이어갈 수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재미있는 거는 신제품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신제품을. 임플란트의 신제품?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무치약 솔루션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냐면은 임플란트가 원래 이제 하나를 박는 하나나 두 개 이렇게 빠졌을 때 그 치아를 대체하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아예 그 틀리를 임플란트로 만드는 겁니다. 틀리를 임플란트로 박는다고요? 네. 틀리를 예를 들어서 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게 뺐다 꼈다 하는데 이걸 아예 나사로 해가지고. 연구적으로? 연구적으로 이제 임플란트로 이제 씌우는 거죠. 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국내에서는 아직은 좀 완전 초기 시장이고 해외도 초기 시장이 한데요. 그런데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이제 의미 있게 커질 수 있을 걸로 좀 보고 있는 부분이 미국은 이제 의료보험 체제가 좀 잘 갖춰져 있지 못하다 보니까 이빨이 이제 두세 개 없는 가운데 그냥 치료를 안 받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한꺼번에 아예 치료를 해버리게 되면은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리스 형태 할부 형태로 그 치료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한 번 이제 시스템을 받으려고 하면은 2천만, 3천만이 든다라고 하면은 이걸 이제 5년 할부, 10년 할부로 이제 치아를 치료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 치료, 치아의 주인이 은행인 경우가? 네. 그런데 이제 국내는 아직 그게 이제 법이 정비가 안 돼 있어서 국내는 아직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합법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 시장이 좀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과거에 우리가 이제 그 치아 교정을 할 때는 다 철사를 이렇게 땡겨서만 이제 교정을 했던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투명 임플란트 해가지고 이제 투명 장치를 끼면은 그게 이제 끼고 자면은 약간 마우스피스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걸 끼고 자면은 치아 교정이 되는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도 이제 빠르게 증가할 수 있을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뭐 여러 업종, 여러 산업 분야에 대해서 이제 말씀 좀 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사무펀드 회사를 또 운영하고 계신 아, 자산운용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네. 자산운용사를 운영하고 계신 입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 요즘 이제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많고 아니면 기전부터 하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한테 좀 TV라는 팀 아니면 올해 어떤 시장을 맞이하는 전략 이런 것들을 좀 도움 말씀 주시면 굉장히 좀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쉽게 벌 수 있는 시장은 좀 끝난 것 같다. 아, 끝났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좋아지는 시장 그러니까 이제 턴어라운드에 빗대서 말씀드리면은 이게 쭉 안 좋다가 쭉 좋아지는 구간에는 사실 이게 20만큼 좋아지냐, 40만큼 좋아지냐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좋아지느냐가 사실은 중요하고요. 그리고 주가도 이제 그 좋아지는 구간에 거의 한 제 그냥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한 60%에서 한 80%가 한꺼번에 주가가 오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 검증의 시간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정말 좋아져? 20만큼 좋아져? 80만큼 좋아져? 그렇게 되면은 이거를 누가 맞추느냐, 누가 빨리 캐치하느냐, 누가 팔로우업을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주가, 주식에서 돈을 벌 수도 있고 못 벌 수도 있는 부분들이 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2021년을 봤을 때는 저는 이게 약간 선수가 돼야 된다. 개인 투자자도 과거처럼 그냥 뭐 이거 투자하기 대충상은 올려든 시장은 끝났다. 그런 시장은 이제 끝났고 이제 면밀하게 정말 팔로우를 하면서 정말 면밀하게 계속해서 살펴봐야 되는 시장으로 좀 바뀌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추천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올해는 이제 좀 중소형주에 주목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대형주들의 어닝모멘텀이 되게 괜찮았고 주가 퍼포먼스도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어떤 부담이 굉장히 좀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좀 목에 차이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주요 아이디어들이 사실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다 사실 중소형주 아이디어들이거든요. 이제 중소형주에는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지금 굉장히 꿈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가도 거기에 걸맞게 오른 부분도 있지만 아직 반영이 덜 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2021년은 그냥 대형주 사서 편하게 먹는 장은 이제 끝났다. 면밀하게 팔로우업해야 되고 이제 중소형주를 누가 잘 찾느냐에 따라서 수익률 극차가 엄청나게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에 대형주 사서 마음 편하게 돈 먹은 사람들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작년에 이제 못 번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좋은 시장에서. 그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자본시장에 사는 이상은 어리석은 질문인가요? 주식은 항상 갖고 있는 게 좋다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자본시장이라는 게 결국에는 내가 노동소득을 얻지만 그거는 이제 일부에 불과하고 그 남는 소득은 결국에는 이제 자본가들이 가져가는 몫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일정 부분의 자산은 항상 주식을 어느 정도는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부분은 이게 지금 들어가기가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면은 저는 약간 중위험 중수익을 좀 노릴 수 있는 것들 거기에 이제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상장 리츠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공모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상장돼서 좀 접근하기도 좀 편한 부분이 있고요. 현재 주가 수준으로 봤을 때도 이제 5% 중후반대 배당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제 눈높이면 좀 낮추면은 사실 이제 은행 금리에 비해서 2배에서 3배 정도의 수익을 벌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난이도가 좀 낮으면서 좀 처음으로 약간 접해보기가 좀 쉬운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공모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워낙 시장이 좀 핫하다 보니까 이제 뭐 공모 배정 물량이 좀 적을 수는 있지만 좀 리스크를 낮으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추천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뭐 운영사의 코스닥 벤처 펀드라는 펀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펀드들이 굉장히 좀 다양한 전략으로 펴고 있기 때문에 뭐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확실히 이제 기존 공모주 펀드에 비해서는 좀 배정 물량을 좀 많이 배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좀 수익률을 좀 높여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작년보다 올해는 더 어려운 시장은 뭐 확실해 보인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갖고 계신 거죠? 선수들이 돈을 버는 시장으로 좀 바뀌었다. 그래서 좀 너무 나이브하게 접근하면은 오히려 좀 수익을 좀 보기 어려운 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다만 좀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애초에 말씀드렸듯이 상반기에는 인플레이션이든 금리 우려를 위해서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지만 하반기는 뭐 거기에 대한 우려감이 줄면서 다시 한번 달려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 저는 뭐 지금도 좀 조금이라도 발을 담가 놓는 건 맞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예를 들어 작년에 뭐 대용주 이렇게 사왔고 많이 이제 오른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뭐 50% 80% 이렇게 오른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그분들은 그러면 살짝 수익 실현을 좀 하고 약간 움직여도 괜찮을 타이밍이라고 보실까요? 근데 이제 저는 자산배분을 큰 틀에서 하되 지수가 예를 들어서 3200이다, 3400이다 해가지고 조정하는 건 저는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 기준은 뭐냐면 내가 투자할 만한 투자 대상이 있느냐. 그래서 정말 3300, 3500이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투자할 만한 주식이 있고 매력적인 주식이 있다고 하면 투자를 한 게 맞고요. 근데 2400인데도 좋은 주식이 없다. 그럼 투자를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지수 기준이 아니라 결국에는 종목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종목을 판단할 수 있는 눈은 당연히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겠죠? 네,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눈이 좀 안 좋아서 그걸 잘 못 보고 있습니다. 뭐가 좋나서 자꾸 이렇게 그냥 손의 감각으로 가다 보니까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또 열심히... 저는 한 가지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조금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게 최근 기간 투자자들이 신뢰를 많이 잃기는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모든 기간 투자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일부 기간 투자자들의 예를 들어서 라임이라든지 몇 군데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너무 새 가격을 끼고 봐주시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사모펀드 다 나쁜 놈들 약간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 투자가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는 시기는 좀 지난 것 같거든요. 그러면 조금 전문가한테 맡기는 것도 고려해볼 만한 시기는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요? 하긴 뭐 좀 억울하신 측면이 좀 있겠어요. 뉴스에 워낙 이상한 사례들이 위주로 주로 나오다 보니까 실제로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도매금으로 같이 넘어가는 게 많이 많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정부가 이제 전수조사에 나서면서 대부분의 펀드가 이제 전수조사를 다 마친 상태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미 이제 문제가 될 것들은 이미 어느 정도 커버가 됐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2021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투자 키워드 쇼티지로 본 올해의 투자 전략을 한번 좀 이현규 대표님과 함께 차분히 한번 살펴봤고요. 아마 오늘 방송 같은 거는 잘 기억을 해두셨다가 보초병을 세우든지 아니면 관심 종목에 추가를 하시든지 해서 잘 봐두시는 게 좋습니다. 대체로 제 몇 년 안 되는 기억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한번 나오셔서 얘기 쭉 하시고 이제 가셨는데 있고 있다가 한 두어 달 있다가 보면 그런 경우들이 좀 있어서 물론 이제 모든 투자에 대한 결제는 이제 본인이 하는 겁니다만 잘 새겨두셨다가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 한번 공부해보시는 거는 굉장히 좀 좋은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뭐 저나 우리 시청하시는 여러분보다는 더 시장을 많이 연구하시고 공부하시는 분이 되니까 어떤 쪽이 더 좋아 보인다는 말씀은 충분히 우리가 참고할 만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르네상스 자산운용의 이건쮴 대표님 앞으로도 종종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치증권과 삼프로TV과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삼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 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산부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